에이 워쌉 2013년 2월 17일 일요일 수가의 첫 녹음 오늘은 수가의 첫 녹음이다 우리는 곡을 작업 중에서 안무가 작업을 하고 있다 소개봐 지금 우리는 열심히 곡을 작업하고 있다 랩몬이 장난을 치는데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조용히 해 마약 좀 하고 있잖아 그만해! 남 좀 찍자고 첫 녹음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비치는 커먼의 셀러브레이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곡 작업합니다 1분이 넘어가고 있다 2분 내로 찍어야 되는데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다 지금 이 비치는 커먼의 셀러브레이트 우리가 곡 작업하고 있는 비트이다 빠르게 그만해! 2013년 2월 17일 슈가의 첫 녹음 끝